바다공룡 리우플레오로도는 티라노사우르스보다 강한 이빨 가진 파충류 프로가노테리스 최초의 거북이란 뜻으로 가장 오래된 거북이며 모든 거북의 조상이다 아노말로카리스 거대한 포식자로 새우처럼 생겼다 아르케론 원식어북으로 현대 바다거북과 비슷하게 생겼다 모사사우루스 바다도마뱀 오징어나 얼음 등을 잡아먹었다 엘라스모사우루스 뒷목을 가진 공룡으로 4개의 물갈피를 가졌다 유리테로스 거대한 바다 정갈 클리다스테스 클리스의 열쇠라는 뜻으로 바다파충류이다 헬로네우스테스 안무나이트를 주로 먹은 진흙에서 헤엄친다는 뜻이다 믹소사우루스 가장 원시적인 어려움 창어와 비슷하게 생겼다 맞춰보세요 엘라스모사우루스 아노말로카리스 리오플레오로도는 헬로네우스테스 한 번 더 리오플레오로도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강한 이빨 가진 파충류 프로가노카리스 최초의 거북이란 뜻으로 가장 오래된 거북이며 모든 거북의 조상이다 아노말로카리스 거대한 포식자로 새우처럼 생겼다 아르케론 원시 거북으로 현대 바다거북과 비슷하게 생겼다 모사사우루스 바다도마뱀 오징어나 얼음 등을 잡아먹었다 엘라스모사우루스 김목을 가진 공룡으로 4개의 물갈퀴를 가졌다 유리테로스 거대한 바다 정갈 클리다스테스 클리스의 열쇠라는 뜻으로 바다 파충류이다 헬로네우스테스 안무나이트를 주로 먹은 진흙에서 헤엄친다는 뜻이다 퀴즈 라이크 퀴즈 라이크 퀴즈 라이크 퀴즈 라이크 퀴즈 라이크